낭만 닥터 김서부 시즌 3 돌다음병원이 다시 문을 열게 됐습니다. 시작! 오, 과감해요? 어우... 어어? 너무 평온하신 거 아니에요? 아, 너 진짜... 잠깐만, 이거 진짜 위험해! 너무 불편해, 이 순간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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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ап앉! 코딩이다 코딩. 아니, 이게 컵 밖으로 나와있어.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진짜 뚜껑이야 지금 이거. 롤레카메라인가? 아니, 안 흘렀어 아직? 아직 안 흘렀어. 이거 말도 안 돼, 진짜. 이게 뭐라고 집중되냐, 이거. 오케이. 도구야, 인물이야, 용어야. 용 거지? 용어, 용어. 용어. 난 살아있어, 죽어있어. 아니 뭐, 살아있는 거지? 살아있는... 살아있는 걸로 하자. 살아있는 걸로 하자. 살아있는 걸로 하자. 어... 이뻐. 예뻐. 진짜 예뻐. 내 눈엔 이뻐. 영롱해. 번쩍번쩍. 이 자태가 영롱해. 정답 메스. 정답 메스. 아 짜증나. 진짜로? 진짜로? 이게 나 때문이야, 나 때문에 걸린 거야. 돌담병원 안에 있어? 그럼. 있어. 대사야, 병명이야. 대사. 병명은 아니에요, 그러면? 네. 뭐지? 결정적인 건 주지 마시고 살짝 주세요. 되게... 호탕했었던 것 같아. 하하하하하하 저도요, 저도. 빨리 다 주세요, 다 주세요. 그때 그대로. 리셋. 나의 사랑 그대뿐이야. 나의 사랑 그대뿐이야. 뭐, 최고의 명세사? 살린다. 살린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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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아. 살린다. 정답. 살린다? 아, 진짜? 살린다. 자,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줄게. 우리 사이의 시작이 없었어. 구토? 구토? 아니, 그것도 뭐 일리는 있다. 선남 따? 뭐야? 리셋. 정답. 리셋. 아, 리셋 맞아요? 정답을 안 해서. 김사부님? 김사부님. 돌담에서 호탕하는 사람? 하하하하하하 아니, 그거는 진짜... 하하하하 하하! 아니, 윤아름선! 아, 아니. 장기템 선배님.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감사합니다.